자 일단 썸네일 만드는 방법 앱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멸치라고 있는데 멸치 앱을 다운 받겠습니다 멸치 앱은 어디서 다운 받냐면 여기 보시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열어 볼게요 여기에서 멸치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멸치 그러면 멸치 쉬운 동영상 이미지 제작 템플릿 편집 앱 어플 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 이렇게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열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열기 했을 때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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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멸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뭐 썸네일도 썸네일도 만들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오프닝 클로징 그 다음에 범퍼 영상 그 다음 채널 아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채널 아트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가지가 있죠 짤방 프로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프닝 영상은 여기 보시면 톡톡 터지는 심플 타입 4 모션 자기 pr 오프닝 이라고 해서 요기 시간이 8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8초라는 건 뭐냐면 8초 재생되는 짧은 오프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열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이 나와요 네 신개념 유튜버 자 요게 샘플 이에요 샘플 요 샘플을 밑에 보시면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두 주목 1번 자 1번 2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뒤에 그 요 순서대로 바꾸시면 되요 그 다음에 연필 버튼 연필 버튼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주목 자 강원정농으로 바꿔 볼게요 또 정보화 농업인 연합 정보화 농업인 그 다음에 여기 신개념 유튜버를 농업인 유튜버 유튜버로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농업인 유튜버 그 다음에 두번째 게임부터 농사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 까지 가 아니죠 판매 까지 요거 그냥 해보는 겁니다 판매 홍보 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 순서대로 이렇게 있죠 요거 순서대로 있는 거를 바꾸시면 되요 내 꼴로 자 볼까요 뭐가 있나 달걀 한번 해볼까요 달걀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 교체 교체 하시면 됩니다 교체 완료 교체를 쓰면 요기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되요 그 다음에 세번째 뭐가 있어요 요기 또 있죠 네 또 바꾸면 됩니다 교체 어떤 걸로 바꿀까요 자 농산물 로 바꿔 볼게요 사진 나한테 있는 사진으로 바꾸시면 되요 네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심심하면 들어와 이게 아니죠 네 농투버 되기 아 요건 그냥 샘플 이에요 네 그 다음에 티모티비가 아니고 강원정롱으로 제가 바꿀게요 순서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뭐가 있죠 네 여기 매주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교육이죠 네 완료하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없죠 없으면 마지막 다 된겁니다 그러면 만든게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완료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순간 광고가 나와요 4 4 됐습니다 한번 완성된 걸 열어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요 네 그래서 요거 완료된 것은 어디 있냐면 내 보관함에 있어요 내 보관함 자 내 보관함에 대고 내 보관함에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네 뭐가 있는지 자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만들어 본거 네 요런식으로 기존에 있는 트레 폼에다가 내 걸로 바꾸시면 되요 자 이런 것도 어 이건 썸네일이죠 네 비타민 열매주스 건강한 음료 목감기 기관제 좋다 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요런거 뭐 썸네일 4 협제 해수욕장 이게 첫 첫 화면에 대표 메인 사진 이잖아요 메인 사진 그래서 썸네일이 좋으면 보기에도 좋고 이 영상을 이 영상이 어떤걸 이야기 하는 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 요 썸네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자 요 중에서 요런거 한번 볼게요 만들어진거 어떤게 샘플링이 어떤게 있는지 네 요거 다 멸치해서 만든거에요 그리고 자 요런거 이제 짧은 것들 자 요런게 썸네일이죠 요런게 4 네 그리고 요렇게 킹스베리 요것도 다 멸치해서 만든 겁니다 자 요 깔끔한 홍보영상 한번 볼까요 천재식품 이게 다 멸치해서 만든거에요 사진으로 만도 충분히 멋진 영상 짧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모아 모아 모아서 긴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모두 네 그 다음에 요건 썸네일이죠 요것도 썸네일이구요 자 요런거는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런거는 요런건 뭐에요 오프닝이나 클로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네 요런거 다 우리가 멸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멸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거 볼게요 요거 한눈에 딱 들어오죠 네 자 그리고 요런것도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레디 액션 네 요런것도 많이 쓰죠 네 요거 그냥 내가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보시면 유튜브 오프닝에 다양한게 있어요 다양한게 있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서 기존에 이런거에요 이게 샘플링이에요 샘플인데 꿀잼 영상 상큼 발랄 채널인데 여기서 내가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자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만들어 볼게요 자 꿀잼 영상 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거를 강원정농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강원정농 영상 영상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걸로 바꾸시면 된다는 거에요 자 여기서 연필 버튼은 무조건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네 농산물 이야기 이야기 구독 좋아요 뭐 안 바꿔도 되겠죠 이거는 그냥 요렇게 해서 완료 완료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 됐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나 강원정농 영상 농산물 이야기 구독 좋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틀을 틀에서 사진이나 글을 내가 바꾸시는 거예요 내 꺼에 맞게 여기에 있는 거는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썸네일이나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채널아트 채널아트를 한번 해 볼게요 채널아트 채널아트 채널아트는 뭐 예를 들어 되게 지금 요거 악바리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자 볼까요 자 구독 봉태 팁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 강원정농으로 바꿀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안 바꿔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무슨 tv 로 되어 있었는데 구독 강원정농 자 이거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수정은 어디 있어요 연필 버튼 네 연필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다시 나가 볼게요 아까 여기 이 내가 작업했던 건 다 어딨냐면 내 보관함에 있습니다 내 보관함 내 보관함에 최근에 했던 게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에 강원정농 기존에 했던 작업 순서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원정농 tv 로 바꿔 볼게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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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완료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바뀌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게 내 썸네일이나 그 다음에 오프닝이나 클로징도 마찬가지예요 클로징이나 오프닝이나 썸네일 그 다음에 채널 아트 만드실 때 이거 유튜브 멸치 앱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